안녕하세요 이만홀입니다 우리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같은 의미도 다르게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? 오늘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격식, 비격식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소개할 때 Your attention, please I'd like you to meet Miss Kim She'll be working at the marketing department Hello, nice to meet you all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이번에는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 애인을 소개할 때 Hey, I didn't expect to see you here Long time no see, who is this? Oh, say hello to my boyfriend Nice to meet you, I've heard a lot about you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나 상황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I'd like you to meet I'd like you to meet Meet 뒤에 소개할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격식 표현으로는 Let me introduce May I introduce Allow me to introduce 등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랑 이야기할 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비격식 표현은 Say hello to Say hello to To 뒤에 소개할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비격식 표현으로는 Meet A, this is B B, A 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함께 알아본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 보시고 더 많은 격식, 비격식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함인 표현들은 100% 무료의 케이크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받아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